자, 혹시 두 분에게 차 CF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 CF 포즈 한번 두 분 각자 부탁드려도 될까요? 현승우 큐! 럭셔리, 그것은 시작이로다. 뭐라 했죠, 제가? 럭셔리, 그건 시작이로다. 럭셔리 좋았어요. 형님, 럭셔리 보셨어요. 요즘 카피라이트 길면 촌스러워요. 그러니까요. 우리 재준 씨는 아니면 좀 후진하는 포즈나 이런 거. 저요?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좋아요. 남자! 남자의 차! 하나도 민망하지 않습니다. 아니, 근데 나는. 네, 굉장히. 아니, 난 민망하지 않은 게. 네, 네, 네. 만약에 그 차가 광고를 한다면 역발상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쵸? 너무 고급진 이미지, 뭐 이런 거는 다 아니까 오히려 이렇게 가면. 아, 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. 어때요? 뭐 운전, 운전, 운전! 아니... 아니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